벌써 올해 두 달이 지나갔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날도 좀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추워진 것 같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저녁에는 특히 공기가 좀 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3월에 어울릴만한 책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신간이고요. 제목은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입니다. 저자는 손임찬 오가타 마리토 님이고요. 이미 다른 저서들로 유명한 분이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등 많은 분들께 위로와 공감을 건넸던 책들이 있고요. 이번에도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종이책으로 낭독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총 4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연인에게 하고 싶은 말 두 번째 챕터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세 번째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저자분의 저자분의 이전 책을 읽었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었거든요. 이번엔 특히 사랑에 대한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책은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나누는 것보다 직접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체크해뒀던 부분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마음가짐 부부는 안 맞으면 맞춰가고 연인은 안 맞으면 헤어진다.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가치 차이가 오는 것일까? 물론 결혼한 이들은 절대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고 연인은 상대적으로 부부보다 서로를 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자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되겠다는 결심은 더 크나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이런 사랑의 결심을 내릴 수 있을까? 영원한 사랑은 없다지만 그 사람의 곁에선 영원을 믿고 싶을 때이다. 긴 인생도 그 사람의 옆에선 찰나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때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의 끝이 정해진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길어지기를 바랄 때이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회색빛이었던 세상이 화사해지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울적하던 삶이 행복해진다. 그러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가치를 잊곤 한다. 너무 쉽게 이별을 말하고 너무 쉽게 또다시 사랑을 시작한다. 아직 누군가를 다 잊지도 못했는데도 말이다. 사랑을 쉽게 끝내기 전에 그 사람이 원래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생각해보자. 연애초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 떠올려보자. 변한 건 사실 나 자신이라는 걸 사랑받아 마땅한 나의 그대는 여전히 처음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그저 그 사실을 잠깐 망각했다는 걸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쉽게 이별을 내뱉는 이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용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참된 사랑을 놓치지 않을 현명함을 잠깐 방어하고 있는 이들에겐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뚜렷함을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책임감과 포근함 엄격한 아버지는 책임감을 자상한 어머니는 포근함을 이것이 부모님이 내게 주신 진짜 선물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을 이야기한다면 난 두 가지를 들고 싶다. 감사한 사람에게 기꺼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법과 사과는 망설일수록 멀어지니 미안함을 표현하는 부끄러움은 떨쳐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 두 가지를 아버지에게 받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건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게 했으니까. 내 마음을 알게 하는 것도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이자 책임이다. 어머니는 엄격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상하게 날 안아주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책임의 표현을 따스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 않던가 상대방에게 자상하게 다가간 마음을 차갑게 외면하며 등 돌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표현을 한다고 해도 차갑게 표현하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책임을 다해 표현하되 따스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은 스스로 배워야 하겠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선 내 생의 첫 관계인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제일 많다. 그 책임감과 포근함으로 맺은 관계들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나에게 더 큰 마음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책임감과 포근함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주변을 살펴보면 꼭 한 명씩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매력쟁이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동시에 챙기고 또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대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들의 비결은 사소한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다. 이들은 누군가를 위해 거창한 일을 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주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한다. 당신도 한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남들보다 부유한 집안 환경으로 누군가와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경우 말이다. 누군가가 그들의 부유함을 악용하려고 하거나 본인 스스로 그 부유함을 통해서만 친근함을 표시하는 나쁜 습관이 들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남들보다 이로운 점을 가지고 출발할수록 역설적으로 사랑받는 게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동일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건 인간의 안쓰러운 본성 중 하나이다. 하여간 상대방에게 큰 호의를 베풀거나 값비싼 선물을 주거나 항상 그 사람 곁을 맴도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주는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주는 행동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겐 욕구가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선 웬만한 욕구는 스스로 채울 수 있다. 식욕, 수면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는 현대사회가 웬만해선 보장해준다. 하지만 딱 하나,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만큼은 누군가와의 유대감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상대방의 사소한 것을 기억해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을 기억한다는 건 보통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알기 쉽지 않다. 즉, 사소한 것을 기억해준다는 건 상대방이 날 관찰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인간은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지 않는다. 관심있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만 관찰한다. 상대방의 나에 대한 시선을 통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다. 인간 사이 처세술에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치 않다.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매일 함께하며 살아간다면 인간관계에 신물이 날 것이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랑받는 어려움 항상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한다. 사랑받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잘나서 친구들이 내 곁에 남아주는 것도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받아 마땅한 이라고 해도 주위에 상처와 불신이 가득해 사랑주는 법을 모르는 이들만 가득하기에 일평생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랑받아 마땅하지 않은 이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만큼 돌려받을 줄 아는 이들만 주변에 가득해 자신의 마음마저 따스하게 스며드는 이도 이도 있다.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내가 잘나서 가 아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감사한 것이지. 실수 투성이 누구나 모든 게 힘들고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지금껏 해온 모든 것이 다 실수 투성이라고 느껴지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실수하지 않도록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든 기계 또한 고장이 나고 결함이 생길 때가 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어떠할까? 우리는 완벽할 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때 의미 있는 존재들이다. 그 어떤 것도 부질없는 것도 없고 이대로 끝나는 것도 없다. 힘이 들 때 세상이 끝난 것 같겠지만 어떻게든 내일은 오고 또다시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의 해가 어제보다 밝지 않아도 뜨듯이 내일의 해가 오늘보다 밝다고 해서 오늘이 불행하지 않듯이 외로우면 외로우면 좀 어때? 외롭다. 언제나 고독하고 늘 쓸쓸하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닌 내가 막상 외로울 때 찾을 사람이 없어서 고독함을 느낀다. 우리는 가끔 숨막힐 정도의 외로움을 느낀다. 그 외로움을 채우고자 사람을 만나거나 현실 도피를 위해 엄청나게 잠을 자곤 한다.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채우려고 때로는 을을 자처하는 연애를 하곤 한다. 절대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이란 밑빠진 두 개 물붙기다. 외로움의 정체는 바로 인간 모두가 가지는 절대 고독이다. 이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나 친구 가족 등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다. 대학 시절 철학과 교수님이 해준 말이 있다. 사람들과 유대를 맺으며 충분히 해결되는 감정도 많이 있지만 절대 해소되지 않는 절대 고독이 있다. 그 까닭은 아무리 충분히 나누고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돼볼 일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모든 관계 중 자식에게 가장 큰 사랑을 느낀다고 하지 않나. 나로 인해 태어났으니 훗날 나의 마음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얘기여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한다고 할지라도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관계가 어긋나면서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기에 대부분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절대 고독이라는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어떤 짓을 해도 해소할 수 없는 고독이 있다. 굳이 해소하려 하지 마라. 좀 외로움은 어떤가? 우린 외로운 존재이기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모든 인간이 전혀 외롭지 않다면 오히려 각자 알아서 잘 살았을 것이다. 강철 멘탈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불행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힘들어 하며 신세 한탄을 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고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할 뿐이다. 내가 봐온 위기에 강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물론 대부분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평탄하기만 했으면 싶은 인생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견디질 못한다. 즉, 애초에 삶은 문제가 늘 생기는 구조인데 문제가 생기질 않기를 바라니 그에 대한 저항력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멘탈이 강해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은 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괴로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라는 생각을 기본 전제에 깔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악화만 되어간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괴로워할 시간에 괴롭다고 해도 눈을 번쩍 떠라.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라. 괴롭더라도 이를 악물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 역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니 고통의 시간을 줄여라. 1초라도 더 빨리 해결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거다.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일단 시작하자.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머릿속 상상으로만 그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삶을 끝낼 것인가? 잘 생각해보자. 죽기 전에 생각나는 건 얼마를 벌었나가 아닌 도전하며 쌓아온 추억과 성취다. 도전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다가 놓친 것들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도 죽기 전에도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전이라는 단어에 유독 두려움을 느낀다. 애초에 도전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엄청난 위험이 날 기다리고 있고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 보니 도전하기보다 늘 정해진 루틴에서 안정적인 방향밖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그 안정적이라고 하는 일들도 도전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진학을 도전해야 하며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 취업에 도전해야 한다. 어차피 같은 도전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남들만큼 빠르게 가지 못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이에 대해 미련을 남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아무것도 못해본 것과 비교하면 후회를 남길 일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반드시 위험이 생길 거라는 착각. 남들이 안전한 변하다는 일을 하면 반드시 평탄할 거라는 오만. 삶에 있어서 그런 건 없다. 늘 불안정하고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기에 모든 것은 변하기에 변하지 않는 건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사실 뿐이다. 그런 삶에서 안정을 호소하며 나로 태어나 내가 기꺼이 도전해보고 싶은 내 자아를 실현해 줄 일들을 내팽겨쳐 두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다. 실패해도 좋다. 남들이 하라는 일을 했어도 실패했을 수도 있다. 누구라도 인생이 몇 번 실패를 맞이한다. 그 실패 중 한 번을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된다. 그리고 평생 못해볼 것만 같았던 나의 도전을 해봄으로써 한층 성장한 인간이 된다. 그 경험은 내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소중한 관계들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읽었습니다. 어디 이동할 때 오며가며 읽기에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아니면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조용히 혼자 읽기에도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챙겨입고 다니시고요. 아직 추우니까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공간이었습니다. 오세요. 아멘